오늘 밥도 잘 먹었고, 다음에 또 보고, 태민이... 뭐야? 잘 챙겨줘요? 네. 이른바니까 웃기다. 본인들 다는 저런 위치가 처음인 거예요. 나라톤이 친구가 보러 나가야겠어.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갈게요. 준비 가요. 야, 그리고 누가 오면 문은 재깍재깍 빨리 오고. 조심히 가요. 좋아요. 네, 가세요. 야, 이상하다. 야, 이렇게 가니까. 어, 기성성하지. 뭐, 놓고 온 거 같은 게. 응. 얘 챙겨가야 될 거 같아. 어, 들어가. 잘 가. 아, 다리 힘 풀려. 아, 진짜 우리... 야, 나 말이 왜 안 나오지? 너무 긴장해서 호인이 나은 거 같아, 지금. 허리? 호인이 나은 거 같아. 호인이 나은 거 같아, 괜찮아? 야, 우리 좀 앉아서 쉬자. 아, 나 진짜... 야, 청소 내일 하자. 어, 뭐야, 깜짝이야!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아,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엄마가 왜 왜 나은 거 같아. 들어가.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나 왜 말이 안 되는지? 왜 진짜 그렇게 안 돼요?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안 재밌어! 진짜 큰 호수 지고 되네요. 진짜 간다! 그냥 갈게요, 이제. 갈게요, 이제. 아, 갑자기. 불청객, 이런 불청객도 없다. 야, 여기 문단속 잘해! 아,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도 깜짝 놀랐다, 야. 아... 마지막에 키 한 번 더 뺏긴 것 같아.